김보엽 기자 오늘 주제는요? 흔들리는 김종인 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거든요. 그럼 중반을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위원장 발언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는 대선은 고사하고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진다. 이러다가 비대위를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호가 당명을 바꾸고 당의 정강정책도 바꾸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의 체질 개선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가 당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붕 떠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당내 갈등 불거지만 어쩌면 그의 장기인 치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징후들이요? 구체적으로. 어제 비상대책위원들 면담 자리에서 앞에 말씀드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있었던 자리는 아니고요.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니까 김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경선준비위원 임명장 수여식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선 이후에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쓴소리나 경고 수준이었다고 톤다운을 한 거죠. 그런데 김 위원장의 권위가 사실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초반 같지 않다는 겁니다. 말발이 잘 먹히지 않는 거죠. 뭔가를 관철하려고 해도 영남 중진들 중심으로 반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말이 자꾸 이러면 나 그냥 집에 가는 수가 있어. 이런 수준의 경고성 발언인지 아니면 실제 거취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수준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경선준비위원장이 유일호 전 부총리에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대구 중진 김상훈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김 위원장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상훈 의원은 대구 서구에서 3선을 한 의원입니다. 행시 출신이고 대구시청에서 오래 근무를 한 분인데 3선 의원치고는 중앙정치권에서 그닥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영남 중진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미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경선을 준비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대구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참 그렇긴 그래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국회의 원구성이 다시 논란인 모양입니다. 사실 다 끝난 것 같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11대 7 이렇게 배분 협상안이 나왔는데 그것도 걷어찼었죠. 그런데 국정감사 막상 해보고 국회 돌아가는 거 보니 상임위원장 괜히 걷어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국감 뒤에 다시 협상을 해서 예전 주기로 했던 거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회 원구성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아직 야당 국회 부의장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근에 외교활동으로 유럽을 방문했는데 이럴 때 본회의가 잡히고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면 여당목 김상희 부의의 지장만으로는 좀 벅찬데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아무튼 협상 당시에 김 위원장이 그럴 바에는 다 주고 대신 나중에 여당의 책임을 못자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맡을 만한 국민의힘 3, 3급 의원들 그리고 국회 부의장 후보였던 정진석 의원도 우리 때문에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우리 안 해도 좋다. 이런 입장문도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김 위원장에게 묻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전반기라도 그냥 가야지. 그걸 뭘 지금 물리자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남 중진들은 당신이 걷어찼으니까 이제라도 돌려놔라.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 문제 또 상임위원장 문제 또 있습니까? 이런 조짐이? 공정경제 3법 있지 않습니까? 법안 처리에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당내에서 반발하고 제게도 좀 달래야 되겠고 해서 노동개혁 의제를 같이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노동관련법은 아직 특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안이 성안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대표는 아니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일괄처리를 고집하고 있고 그래서 김 위원장이 한길아랑 인터뷰를 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공부나 하고 알고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당내에서 화를 부른 겁니다. 장재원 의원이 반발을 좀 많이 하는데요. 김 위원장을 마이너스 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독선적인 당 운영이 원내외 구성원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 경제산법에 대해서도 자기 혼자 끌고 갈 게 아니라 공론회장을 열어서 논의를 해야지 가르치려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정강정책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나 전일보육죄 이런 의제는 막 던져놓고 정작 관련된 법안 한 건이라도 발의한 게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워낙 국민의 실망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김정인 비대위원회가 불가피했고 조금 좀 다르게 하니까 인기가 살짝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좀 도와주지는 그런 힘이 별로 없고 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당이 좀 안정됐다. 이런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 위원장이 역량을 발휘해서 지지율을 팍팍 치고 나가면 더 힘이 쏠릴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발목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사이다였어요.